진경이 보고 싶다 진경이 응? 빨리 가봐야 돼 진경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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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니.. 아니 이렇게 검은 옷 입고 뭐하시는 분들이세요? 오늘 진경이 밀착캠입니다 아! 진경TV인가요 오늘? 네 식상하셨어요? 그럼요 식상하셨어요? 그럼요 나중에 저랑 한번 결어보시죠 얼만큼 드시죠? 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까도 되나 한번 낱낱이 까볼까요?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으세요? 에피타이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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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 옷은? 약한 옷은? 어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? 갑자기 어서 찍어 눈을 3분만 감고 있어도 잠들어요 약간 머리만 대면 아무데나 가능해요 엉덩이 대면 잘도 안 돼요 엉덩이 대면 잘도 안 돼요 아.. 어.. 뭐야... 아... 아.. 아니... releases 쌤 제가 지금이 많이 없었는데 했는데 같이 벗어난 것은 나이 그때 놔둔는데 잘해요. 오 너무 예쁘다. 빨리 벗어요. 이거 안 벗으면 이거 나갈지도 몰라. 여보 기자가 된 거예요. 진경아 내려놔. 벌써 진경이 밀착 캠프 시간이 끝났습니다. 제 편의 방송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? 그럼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추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아 이거 한 번만 잔 거야. 네.